1,2,1 민송이 보카 1,2,1 누가 어떤 소리나는 것들 모아놨나요? A가 그 L 소리 나는 거 아마 그럴 거였어 그런가요? 아 A 전화서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점토는 Clay Clay 써볼까요? C A C A L Y L Y 틀렸는데요 L Y L Y R A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L Y 점토 소리가 뭐라고요 L Y L Y L Y 근데 왜 켈리가 되고 케리가 됩니까? 선생님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다시 한번 써보았야될까요?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C L A Y 여러분 무슨 소리네요? 레이 레이 이렇게 하면 클레이 클레이 얘는 A 에이 에이 인데요 무슨 소리 된다? A 소리 되는 데들 모여있습니다 클레이 L 에이를 이번에는 하루 AND DAY 써 볼까요? E 台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내고 있어요? A 데이 덮쳐서 데이 그러면 얘는 얘는 세이 세이 페이 예 데이 레이 그럼 트레이 C R A Y 오, 살짝 위험했다 그래서 얘는 레이 다 합치니까 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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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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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거는 세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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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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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이 랄이 좋고요 텔 텔 어떻게 했어요 티 에이 아이앤 소리가 뭐에요 테일 아이씨 테일 아 소리가 났다 내가 테일 얘는 세일 얘는 네일 그리고 얘는 테일 테일 플레이 플레이 에이와이 오케이 플레이 플레이 이메이요 이메이요 써볼까요 E M A I 오케이 잘했어요 이메이요 이메이요 레이 레이 써볼까요 그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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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일 스네일 써볼까요 S N A I 오케이 스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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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인트 페인트 써볼까요 P P I N T 그렇지 페인트 페인트 트레인 트레인 써볼까요 T R A A I N 좋아요 트레인 트레인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다쳐주세요 네 네 네